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또 있습니다. 논란이 된 사건, 경항신문에서 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. 대장동 사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부산 LCT 사건과 동일한 구조가 또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. 이은복 부산 LCT 회장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한 번 구속이 됩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. 이 부산 이영복을 수사했던 검사가 고문으로 갑니다. 황당하죠. 이 이영복을 수사했던 검사가 거꾸로 퇴직하고 이 이영복을 비호하는 회사 고문이 됩니다. 나가서요. 그런데요. 대장동도 똑같은 겁니다. 대장동도 똑같은 구조입니다. 2015년도에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 책임을 했던, 직접 수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 특수부를 이끌었던 책임자였던 검사가 고문으로도 갑니다. 왜 고문으로 갔을까요? 대정고검장님, 특수부 수사 엄청 오래 하셨죠? 왜 갔을까요?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네요. 다 아시잖아요. 왜 갔을까요? 지금 대장동에 특수부들, 검사들이 쫙 꽂아내있습니다. 박영수 특검이 있습니다. 이 박영수 특검은 김만재 통해서 2011년부터 박영수 특검을 쭉 여러 사건에 선임을 해줬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네요. 왜 특수부 출신 검사를 선임을 했을까요? 제가 선임 여부 자체를 모릅니다. 선임을 했다,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.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.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. 대장동에. 왜 선임을 했을 것 같습니까? 제가 사실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. 선임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럴까요? 그 초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. 자, A씨가 다른 사건입니다. 부산저축은행에 1150억 원 정도의 알선수재 혐의로 해서 부산저축은행 1155억 원의 대출을 일으킵니다. 그래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그룹 수사를 받을 때 소환이 됩니다. 2011년도경인데요. 근데 그때 수사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고 그냥 참고인으로 빠져나갑니다. 근데 그때 선임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?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 대검 중수부의 중수 2과정을 맡았던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. 공교롭죠. 아이러니하죠.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탈탈 털어가지고 부실 제출을 다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빠져나간 겁니다. 2015년에 몇 년기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걸렸습니다. 이상한 거죠. 사업자들이 국수부 출신들 2천만 원 수없이 주면서 수천만 원씩 주면서 아무 일 없는데 물어볼 것도 없는데 양주 먹이고 술 먹이면서 배려나 놓으면서 고문을 안 쳐다놓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사건 청탁용인 겁니다. 사건 청탁용인 겁니다. 전반 예로로 원 사건이 터졌을 때 비리가 터졌을 때 안에 있는 후배 검사들한테 청탁해가지고 사건 다지게 하라고 그 용접을 하는 겁니다.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. 이게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온 국민들이 다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범위 스팸하는 범사들만 그냥 인감했던 겁니다.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.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신경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계속 지금 그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자들은 그런 정강예로 생각해서 수천만 원 수없이 들여서 전관추침 검사단들 모셔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깊이 한번 그런 것들을 범죄라는 인식으로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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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